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일반 대학을 진학하고 ROTC로 군복무를 마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군생활 마지막에 나의 실수이긴 하지만 참혹하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코를 깨어서 신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던 그때에 정말 가장 오랜 동안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봄과 가을에 사순절과 또 수능시험을 앞에 두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실시하는데 교인들 중에서 가장 금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저다 그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소 제목을 보시면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19절에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실악의 절기들이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보통 금식을 언제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에도 나오는 대로 흉악한 결박으로 붙들려 있을 때 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하루 이틀 더 하시다가 순교인지 죽음인지 모른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금식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넷째 딸의 금식 다섯째 딸의 금식 일곱째 딸의 금식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 금식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너무너무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픈 경험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구체적으로 넷째 딸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섯째 딸 금식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곱째 딸의 금식은 유다 총독 그달려와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째 딸의 금식은 바벨론 난 너부가네사리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함으로 성중의 굶주림이 시작된 날인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구장신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기쁨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저는 서울숲교에서 22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 본문을 성경 구약 7장씩 신약 7장씩 해서 거기서 본문과 제목을 삼아서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골고루 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그 지난주에는 게시록 지난주에는 말라기를 끝으로 3년 4개월이 걸리는 긴 여정을 마치면서 아, 당신 대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설교를 그렇게도 못하냐 목소리는 왜 그 모양이냐 목사하지 마라 설교학 교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먹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학우들과 함께 묵상해야 될 본문이 어딜까 여러분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은 항상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식할 때에 보통은 보면 죄를 다 짓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 속에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한 금식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장신대에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체포를 드리잖아요 학점을 따기 위해서도 하고 진급을 하기 위해서도 예배에 억지로라도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속에 이루어진 예배가 예배지 주일날 또 체포를 시간에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이 별도의 삶을 살아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찾는다, 구한다 오늘 우리가 장신공동치에서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앞뒤자와 인사합시다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하루씩은 1년에 하루씩은 금식합시다 여러분 하루 금식 해보면요 잘못하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대단히 힘듭니다 교회를 향한 조소가 넘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시키고 싶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회비를 기점으로 3월 30일 부활절까지 성경 1독하고 전도 한 명 합시다 20몇 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던 비법을 끄집어내가지고 교인들을 달달 벗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이 됐는데 성경 1독 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생애에 첫 1독을 하신 분도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교 졸업 해보세요 목회 해보세요 성경 1독 할 시간 없습니다 회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활절이 됐는데 부활절이 되자마자 현수막이 또 하나 걸렸는데 6월 30일 맥추절까지 또 성경 1독과 또 전도 한 명 합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요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요호를 찾고 요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이 단어들 보십시오 속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호를 찾는 일인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도 가겠다 이런 훈련과 준비가 되시는 선지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만군의 요호를 찾고 요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지동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만군의 요호를 찾고 요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망이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보려고 하면 신학교를 가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한 체불이 유지될 수 있는 이 전통적인 교단과 신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끝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위하여 지금이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이방 백성 10명이 나옵니다 그것도 말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교 특별히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목회하는 사역지가 어찌 국내에 국한되어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가 오늘 우리 한국 통합 측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사역자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다른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한다 그러면서 과연 평생에 몇 명을 개인전도해서 제대로 된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도 우리 집 앞에 있는 세탁소 하시는 분을 전도했는데 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으면 갖다 드리고 또 옷도 세탁을 1년에 한두 번 해야 될 걸 서너 번 하면서 갖다 드리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과 낚시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사냥꾼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냥은 어때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총을 쏴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낚시는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냥은 대결로 이루어진다면 낚시는 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냥은 가서 목표물을 싼다라고 얘기한다면 낚시는 미끼로 유혹하여 잡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노님 중에 낚시를 너무 좋아하세요 장노님 중에 낚시를 너무 좋아하시면 그러면 목사가 낚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대답이 안 나오면 목표하기가 좀 힘든데 낚시를 좋아해야죠 근데 가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개가 잡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미끼, 지렁이 미끼를 싫어합니다 더러워 그래서 대충 낍니다 그러면 낚시를 던지는 순간에 바늘이 떨어지긴 하는데 미끼가 떨어져 나가서 한 번도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냥과 낚시를 잘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낚시는 특별히 전도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다음분이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시켜야 돼요 좋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대 할 때 찔러보면 익었는지 생고구만지 썩은 고구만지를 잘 판단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금식의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금식의 결론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기쁨이 즐거움이요 즐거움이 희락이 아닙니까? 얼마나 강조된 얘기입니까? 적어도 금식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실패과 어두움 고통과 흉악한 결박 속에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대요 우리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전도사님을 보면서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옷자락을 붙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생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내가 큰 목해 여러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평생의 하나님 오늘 스가리아 8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말이 다른 사람 10명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내 평생의 사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큰 목해 큰 집회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해보지 않고는 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또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신학교에 부르셨습니까 물론 입학시험을 치루었지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원래부터는 영어시험도 안 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왜 불러주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입만 외인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어려운 목회 현장을 향해 달려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이 AI 시대에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지만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목사들은 모이면 전도는 누가 하냐 전도하기 위해서 직분을 만드는데 전도 누가 하냐 전도 누가 합니까?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거지 근데 전도사님들이 전도 안 하시잖아 목사들도 전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운 교인들도 전도 못 하시잖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훈련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목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지식 많은 성경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금식하라 적어도 10명은 전도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들었다 우리도 찾고 싶다 나도 따라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현장을 만들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의 최종 목표는 그냥 금식이 아니라 결국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너를 불렀고 너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게 하게 하고 마감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이 할 사역들이 마지막이 뭐냐면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선포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의 세력은 장신대에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저도 87년에 입학해서 3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늘 워커힐 아파트를 쳐다보며 주여 저런 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데 살지도 못하고 교회도 시원치 않고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가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목재자들이 엄청 빠져나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금식하시고 금식 그래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리고 전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교회도 기뻐하는 사이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 되시기를 수고하시는 교수님들 되시기를 직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너무나 고귀한 말씀을 스가리아에서 찾아서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옷자락을 잡는다는 말은 도움을 청한다는 말이요 동참한다는 말이요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구원의 축복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돌감남나무와 같은 우리 접붙임을 받아 참감남나무가 되어 우리의 진액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 금식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많을 것입니다 금식해야 될 때가 돼서 금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좋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에 동참하게 하시고 말이 다른 10명이 나를 붙들고 내가 너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할 정도로 삶의 전도 삶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것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전도하겠다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해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